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빌라에서 주민들이 모두 17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은 빌라를 담보로 한 빚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걸 꼭 갚겠다고 한 특약을 믿었다가 보증금을 날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 1억 1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 사이 빌라는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주인이 같은 옆 빌라의 세입자 B 씨도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빌라 주인 C 씨가 가지고 있는 빌라 2동의 20세대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명량을 받은 가구는 모두 15세대로 보증금 총액수는 17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전세 특약을 믿고 계약했다 보증금을 날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빌라 주인 C 씨가 2동을 담보로 은행에 빌린 돈은 30억 원대.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은행 근저당이 있는 줄 알았지만 특정 기간까지 빚을 일부 갚겠다는 특약을 믿고 계약을 하지만 오히려 주인 C 씨는 계약 이후 건물을 담보로 수억 원을 더 빌렸습니다. 특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전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계약상 구속력만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빌라 주인 C 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C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기상캐스터